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여기 청정광명심을 항상 가운데 그리시고요 딱 구식이라고 하세요 구식 그래서 이걸 이제 학당에서 유식학을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자고요 구식이고 팔식이에요 학당은 십식까지 주장하잖아요 그건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만 구식까지는 확실히 겨우 구식 왔는데 십식하면 또 이렇게 아는 것도 다시 흔들려요 여기까지만 명확히 하자고요 이게 무의식입니다 아래하식 이 아래하식의 문제는 어떤 업을 짓느냐 이 업에 따라서 종자가 심어진다 습기가 저장된다 이 업이 이제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무기의 업도 있다 거기에 상응하게 종자가 저장됩니다 이게 포인트고 이 선에는 유루, 무루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이 팔식 안에는 청정광명심 안에 원래 본유의 종자들이 있죠 육바람일의 종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몇 개를 그렸죠? 일곱 갠가요? 여섯 개만 할게요 이 육바람일의 종자가 이게 증장된다는 거죠 인연을 만나면 외부 인연을 만나서 만나서 증장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유식학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육바람일의 종자가 있어도요 외부 계기가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야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의타기성이라고 했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본유종자가 활성화돼요 여기서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던 거죠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 본유종자가 본유종자 본유종자는 태초를 논할 수가 없죠 불교에서는 아무튼 시작 없는 과거부터 항상 있었던 종자입니다 이 종자는 각권인데 우리가 불성이라는 게 이거죠 원성실성 원만하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데 밖으로 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조건을 만나야 인연을 만나야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보통 어떤 인연이라고 하면요 문훈습이라고 그래요 이 행위가 뭐냐면 진리를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음이 그래서 불교에서 진리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뭐죠 문 사 수인데 들어야 뭔 일이 일어나죠 선지식을 만나서 반드시 이게 불경에 이렇게 나와요 선지식을 만나서 들어야 됩니다 선지식이 착한 선자예요 선 지식인데 다른 표현으로 선우라고도 번역합니다 착한 법 도반이에요 착한 도반 착한 선지식을 만나서 진리를 들으면 이 문훈습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루의 종자가 증장됩니다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면요 활성화되기 전에 이 소립자라고 그랬죠 마음의 소립자 영적인 소립자인 이 종자가 활성화되면요 이 종자가 활발하게 이제 생렬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진리를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관심과 반복 얘네는 어떨까요 관심 반복 반복이라는 건 세 가지 업이죠 생각 말 행동 자꾸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업을 지어주는 거예요 관심과 반복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이 점점 이 증장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 통체적으로 이 육바람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장 계속 훈습되겠죠 업을 지으셔야 돼요 업을 지어야 업을 지어야 보시 지게 인욕 정진 계속 업을 지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현행하면 그러면 남한테 보시 육바람일에 해당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일단 모르겠으면 육바람 모든 선은 육바람일에서 파생되거든요 육바람 더 줄이면 사막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업을 짓고 다니시면 뭐가 쌓여요 우리 안에 종자들이 점점 강해지죠 이 강해진 종자를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종자가 씨가 커지고 있으면 선근이라고 선근 선근이 있다 난 선근이 없어 그럼 뭔 소리죠 전생에 육바람일을 안 했다 자 선근이라는 선근을 배양한다 이 종자를 뿌리에 비유한 것 뿐입니다 보세요 뿌리가 있어야 여기 이 뿌리가 있어야 밖으로 이렇게 나무가 자라겠죠 그럼 열매를 또 맺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이파리 피고 열매 열고 이게 행이거든요 밖으로 드러난 거 생각말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생각말 행동이 막 줄기 꽃이나 열매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선한 종자라는 게 선근이에요 근데 뿌리를 심는 법은 간단해요 해야 돼요 전생에 이걸 안 했으면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선한 종자가 내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전혀 안 이상해요 안 해서 그래요 반면에 탐진치 종자는 막 미치게 많을 수 있어요 유루로 지은 것들 탐진치로 지은 종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안에 다닥다닥 얘네들은요 건드리면 나와요 안 건드렸는데도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탐진치 종자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깨어있음이 없을 때 더 활성화돼요 관찰해 보니까 이래요 육바밀 종자는요 이 육바람이 나오려면 깨어있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겨우 나와요 이 차이입니다 깨어있어야 겨우 나오는 종자와 안 깨어있 깨어있지 않으면 터져나오는 종자들 유교에서도 양심은 미묘하다 미약하다 공을 들여야만 되거든요 양심은 미약하다 석영이 그러잖아요 도심은요 진리의 마음은 참으로 미약하다 이게 증장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는 유교에서는 인심은 위태롭다 건드리면 터져나오니까 위태위태하죠 그럼 방법은 뭡니까 도심을 정밀하게 정밀하게는요 육바람이를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느 한 조씩 찌그러지지 않게 한 곳이 원만하게 배양하라는 거고요 한결같이 배양해라 한결같이 양심에 올인해라 도심에 우위를 줘라 한결같이 도심에 올인하고 도심을 정밀하게 여섯 가지 유교에서는 다섯 가지죠 인위해지니까 신이니까 여섯 가지 다섯 가지로 정밀하게 파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애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중도를 걸을 수 있다 이게 유교이론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선한 종자를 더 더 더 많이 뿌리면 정밀하게 파야 돼요 뭐 하나 빠트리지 않고 선한 종자다 하면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요 행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씨가 뿌려져요 계속 하면 마음의 씨가 뿌려져요 한결같이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한결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도심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죠 한결같이 깨어있어야 계속해서 여러분 깨어날 때마다요 선한 종자들이 증장됩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마다 탐진치 종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신 놔보세요 탐진치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나쁜 짓 하려면 의도적으로 정신을 놓습니다 술 마셔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술을 일부러 먹는 거예요 탐진치 키우려고 앞으로 우리가 처벌할 때 이렇게 해야죠 뭐 범죄를 저질기 전에 술을 먹었다고 이 자식이 탐진치에 약물을 준 거잖아요 약 빨고 악을 했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관점이 바르죠 사실 알고 한 거잖아요 맨정신에 못하겠으니까 술을 마신다고요 이거는 탐진치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치 얼마나 이제 더 어리석어져요 얼마나 더 탐욕에 더 노출되겠어요 본능에 더 노출된 상태로 자기를 몰고 간 행위 자체가 악이에요 더 깨어있어야죠 내 마음이 이태로울수록 더 깨어있어야죠 의지가 있었다네요 마음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이해되시죠 이게 유식학의 포인트예요 이거 알려고 유식학 하신 거예요 지금 복잡다단한 이론을 하신 거는 이걸 알려고 내 마음 어떻게 쓸지를 연구하려고 이제 성전까지 가미되면 청정강명심이 원래 이 육바람이를 계속 응원해줘요 여러분이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젠 됐습니다 저도 포기합니다 해도 아버지가 그런데도 깨어나게 하고 계속 옆에 길가는 풀보고 측은지심 느끼게 만들고 계속 사람을 못살게 운다니까요 막 살려고 하는데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터져나오게 합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선근을 배양해야 된다 자 26송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수도의 제일 첫 단계가 뭐겠어요 자량이 선근 심는 단계입니다 요게 지금 미치게 선근 심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새생생 선근을 심으시는 게 자량이에요 어려운 말로 순해탈분 순은요 순응한답니다 해탈하려고 해탈에 순응한 그런 그 지분이라는 거군요 그런 단계라는 뜻이에요 해탈해 해탈하려고 몸부림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순해탈분 불교에서는 순자를 되게 많이 써요 번역 오다 보니까 인도말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뭐뭐에 이게 순자 나오면요 순응하여 따르다라고 풀면 됩니다 순응한다 그러니까 해탈하려고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해탈에다가 그럼 이때를 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는 자재죠 자재 어떤 미천 자본 양은 식량 먼 길 떠나려면요 돈하고 밥을 준비해야 돼요 쌀 먹을 거 챙기는 게 양이고요 돈 챙기는 게 자예요 노잣돈 챙기는 그래서 자량이 별게 아니라 육바람이를 꾸준히 닦아서 내 안에 선근을 많이 심고 다니는 요게 내 미천이거든요 요게요 자 기독교적으로 내 아래아식에다가 종자를 심는 게요 기독교 성경에 이런 거 있죠 돈을 네가 가지고 있어봐라 돈을 가지고 있어봐라 그건 존먹는다 도둑이 훔쳐간다 녹슬거나 이 돈을 남한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셈이 된다 포인트로 바꿔서 저축해 놓는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불교적으로 선행을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선행을 해버리시면요 하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아래아식에 포인트가 쌓여요 요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아래아식에 선근 심어진 게 하늘에 쌓인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선행을 해버리면 그게 우리의 아래아식에 저축됩니다 이해되시죠 종자로 포인트로 바뀌어서 종자로 저축돼요 종자돈인가요 종자로 저축이 돼요 죽이죠 이게 간단히 지금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금방 내가 어디 잘못된 데다 쓰거나 나를 망치는 데 쓰거나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 돈을 통 크게 좋은 데 써버렸더니 내 아래아식에 공덕치가 올라갔어요 선근이 쌓였어요 보시 쪽에서 선근이 탁 올라갔어요 이게 하늘에다가 쌓는 법이라니까요 지상에 이 보물을 들고 있으면 뭐하냐 하늘에다가 쌓아라 아래아식에 쌓으라는 거예요 됐죠 그 아래아식이 하느님이 관리하는 지금 이 그 업 관리하는 영역이잖아요 아래아식을 통해서 이 모든 그 만물의 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 친구 앞으로 받아야 할 복이 이 정도 있다 하고 이게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하늘에다 복지는 단계예요 계속해서 아직 견성은 못했어요 진리의 체험 육바라밀로 아직 전화는 안 됐어요 육바라밀이라고는 안 해요 저때 여섯 가지 수행을 근데 광의의 바라밀이니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청정강명심의 작용 양심 보리심의 작용은 공부를 안 해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바라밀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착한 일 할 때 양심으로 하셨으면 바라밀이에요 내가 견성을 못 했더라도 광의의 바라밀이에요 다만 구분해서 굳이 말하자면 대승기신호에서는 바라밀이를 안 하고 여섯 가지 수행이라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량입니다 근데 왜 순해탈분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좀 이게 지랄 같은 부분인데 순해탈분은요 부파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소승 부파불교 이론이에요 자량이는 대승이론이에요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뭔가 모순이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게 부파불교를 이어서 그대로 유식학이 나오다 보니까 한 고승이 구사론이라는 부파불교를 쓰고 또 유식학 책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연결되어 있던 시대 부파불교 공부와 대승공부가 한 사람 안에서 통합되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용어들이 다 회통돼 있습니다 부파불교에서 순해탈분이라는 게요 이제 해탈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를 말해요 순해탈분이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그냥 쓴 겁니다 이걸 대승에서는 굳이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부파불교 이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보세요 이번 각주에 5위 중에 이 유식학에서는 5위 5단계가 있어요 부처까지 가는 5단계 중에 첫 번째인 자량인은 성불의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미천과 식량을 준비하듯이 육바람일의 복덕과 지혜를 충분히 갖추는 시기다 부지런히 해탈을 구하기에 순해탈분이라고 한다 목표가 딱 해탈에 꽂혀가지고 어떻게든 해탈해야겠다 근데 이제 대승으로 오면 해탈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성불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라안들한테 해탈은요 그냥 열반에 들고 싶다 정도예요 부처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열반이 목표인데 이쪽은 성불이 목표가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남방불교 스님한테 성불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표가 열반이거든요 부처님 따라 그냥 아라안이 돼서 열반에 드는 거지 성불이 목표가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겸상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쪽은 나도 부처다 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26송부터는 유식위라고 단계별로 도탁가 올라가는 단계를 이제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자량이 단계 자 여기 한번 미리 가보면요 자량이가 밑천 식량 쌓는 단계고 두 번째가요 가행이 가행정진을 하던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도이 견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일지견성을 말해요 그 전에 하는 견성들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위 수수비나 수도위 수행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불위 구경이라고 하죠 구경위 자 이렇게 5단계입니다 유식학의 5단계 책이에요 첫 번째 자량이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자량이는 순해탈군이다 해탈에 향해 나아가는 순응하는 경지다 자 이제 원문 보죠 대단한 게 한 경지를 짧게 이렇게 한문 몇 글자예요 이 글자로 한 경지를 설명하면서 넘어갑니다 짧게 짧게 넘어가니까 이게 여기도 맛이 있거든요 어 나아가 아직 가행이의 순결택분 자 여기 지금 약간 우울해지시면 걱정 안 하셔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순결택분하고 순해탈군 이게 다 부파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결택이라는 건요 결정적 선택입니다 딱 인가 그러니까 결정적 선택이 견도예요 이제 견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견성 직전에 가행정진하는 그 경지를 가행이라고 하고 순결택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행이는 유식학 대승의 레벨이고 순결택분은 부파불교의 경지니까 사실 딱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또 대충 맞춰서 지금 같이 그 통합 통섭한 거예요 아직 가행이에 식을 일으키지 못하여 유식의 참다운 성품에 유식성에 안주하기를 구하지 못했다면 이 얘기는요 아직 견성을 못했어요 유식성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유식 상망 본 거죠 지금 변개 소집성 의타기성 속에서 지금 육바라밀의 공덕을 쌓고는 있는데 시원하게 뭘 못 봤어요 그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요 반야바라밀을 아직 못 닦은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뭐였죠 무분별지요 무분별지를 얻으면 어떤 경지에 들어가죠 진열을 유식성을 무분별지의 그 지혜로 한 덩어리가 돼서 꿰뚫어보는 주객이 합의된 무분별 상태에서 진리랑 한 덩어리가 돼서 진리를 그대로 직관하는 이 얘기는요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보려면 여러분 진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에고로는 절대로 못 꿰뚫어봅니다 에고가 진리를 이해했다는 건 철저히 주객의 이원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에고라는 주체가 자기랑 너무나 성질이 다른 객체를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3차원에 있는 에고가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게 기본적인 우리가 분별 공부고요 분별지를 닦아가는 공부고 무분별지에 딱 들어갈 때는요 내가 4차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명상 없이는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고향시켜서 초의식 상태로 들어가야만 초의식 안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미 진리랑 초의식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끔 접속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가끔 접속된다고요 초의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초의식의 차원대는 늘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죠 뭐냐면 존재하지 않다가 진리가 명상하면 존재했다가 명상 안 하면 다시 사라졌다가 아니라 한결같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산 거죠 5원의 세계에서는 인식이 안 돼요 5원이 명상을 통해서 의식을 하나로 모아서 깨어났을 때 무분별지에 들어가면서 무분별정에 먼저 들어가죠 무분별의 선정에 들어가면서 그때 거기서 진리랑 하나가 된 체험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미 직관을 하고 내려와요 그 상태에서는 몰라요 직관만 하고 있지 머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진리가 돼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의식으로 돌아온 뒤에 후득지 무분별 후득지 진짜 분별지죠 이거는 진리의 분별지 무루의 분별지를 얻음으로써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5원이 공인의 말이 나와요 자기가 직관했던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 닦는 거예요 그 차원대는 계속 있어요 불생불멸의 차원대로 그래서 이 청정광명심의 구식의 차원대는 항상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빛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5원으로 살다 보니까 분별의 식으로만 살다 보니까 지금 의식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 초의식의 세계에 접속이 안 된 거예요 무의식도 모르겠는데 초의식으로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명상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자리 그 차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없으면 지혜를 못 얻어요 선정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차원대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원대 주민인 적이 없는 사람이 4차원에 대해서 무슨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내려와서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갔다 와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종교계도 똑같아요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집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 말이 더 논리적이에요 갔다 왔는데도 헷갈려 네 말을 들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설픈 체험은요 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관에서 체험하고 나오면 정확한 개념화하는 분별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견도예요 직관의 견도와 분석의 견도가 겸해져야 퍼펙트한 견도가 됩니다 견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단계로 향해 나아가려고요 순해탈분에서는 아직 가행이로는 못 들어갔고 유식의 참다운 성품의 안주하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행이 단계의 목표는 뭐라는 얘기예요 순결택분이니까 이게 유식의 참다운 성품의 안주하기를 구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직 가행이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유식의 성품의 안주하기를 구하지 못했다 유식의 성품을 보긴 본 거예요 가행이만 들어가도 보긴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주를 못했다는 얘기죠 안주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가행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능치, 소치 능치는요 주체요 인식 주체, 주관을 말합니다 인식 능력을 지금 능치라고 해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 보는 능력을 능치 보여지는 것을 장소, 소자 써서 소치 능소 그러면 주객입니다 불교에서 인식 능력, 능력이 있어서 뭘 봐요 그럼 이 장소, 소자 이거는 객체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주체와 객체다 그럼 능치는 주체 쪽이에요 주체와 객체의 수면 근데 이때 의미는요 우리 안에 근본 번뇌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리아식 안에 아리아식 안에 이것도 본유 종자예요 딱 들어와 있는,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근본 번뇌의 종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얘네도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얘네 자체를 지우기가 안 되겠죠 지우는 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번뇌를 다 박살냈다 현행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걸 뿌리를 뽑았다 그러는 건 불지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불지가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다 수면 보세요 각주 3번 수면은요 따라다니는 잠재된 따라다니면서 잠자고 다니고 있는 애들이라 따라다니는 잠재된 번뇌 종자 즉 근본 번뇌를 말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본혹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본혹 본래의 번뇌 이 본혹이요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열 가지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건 차이가 없어요 뭐냐면 그리고 얘네들한테서 파생되는 걸 지말번뇌, 가지가 되는 말단의 번뇌라는 말이고 얘네들 또 수번뇌라 그래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근본 번뇌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또 따라다닐 숫자입니다 걔네들을 또 따라다니는 수번뇌, 수혹 얘네들은 따라다니는 이 본혹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수혹 그런데 이 근본 번뇌가 열 가지로 파악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게 다고요 그런데 왜 여섯 가지 이런 게 나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섯 가지가 외우기 쉬워요 여섯 가지로 외워두시면요 탐진치 만의견입니다 탐진치 만의견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게 무명이죠 오만, 의심, 견해 그런데 이 견해가요 나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섯 개로 나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견해로 그러니까 합치면 다 부풀리면 열 개 줄이면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이 견해를 또 나누는 거에 따라 일곱 개가 정리될 수도 있고요 보시면 탐 탐은 욕탐과 유탐 그런데 유탐이 뭐냐면요 존재하고 싶은 탐욕이죠 욕탐은 욕망의 탐욕이죠 욕탐은 욕계에서 펼쳐지는 탐욕이고요 유탐은 색계나 무색계에서 펼쳐지는 탐욕입니다 색계는 죽었지만 몸뚱아리는 있는 세계 무색계는 몸뚱아리도 없는 세계 하지만 거기도 여전히 탐욕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탐, 유탐까지 해서 탐 진, 분노고요 진짜 한자 보시면 눈목자에 참진자입니다 눈이 참대요 되게 빡쳤을 때의 눈빛은요 진심입니다 눈빛이 아 이놈 눈빛이 진심이네 진짜 빡쳤을 때 진은 빡친 상태고요 의, 의심하다 만, 오만하다 무명은 치고요 어리석음 견해를 쪼개놓은 겁니다 견해를 나누면 유신견 첫 번째 유신견이요 그대로 읽으면 몸이 있다는 견해잖아요 나한테 몸이 있다는 견해 이거는 뭐냐면 오온을 내 몸뚱이로 여기는 견해를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오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 나나 내 것이라고 넌 누구야? 내가 오온이지 색수상행식이 나지? 아니면 나는 색수상행식을 내 것으로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내 몸이지 하는 오온을 내 몸으로 삼는 견해를 말합니다 유신견 그 다음에요 변집견 변은요 한쪽 편을 말해요 한쪽만 집착하는 견해요 한쪽 변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럼 양극단이 있겠죠 단견과 상견 나는 영원해 그러면 상견이에요 자아가 영원해 하면 상견 자아는 죽음은 없어 끝이야 단견입니다 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말씀 따라가면요 무화병에 걸리면 안 돼요 부처님은 무화는 단견이에요 내가 영원하지 내가 나라는 건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하면 상견이에요 나라는 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지 아니면 나라는 건 본래 없는 거지 그럼 무화병이죠 단견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어떤 견이냐 나는 있는데 무상하게 계속 변화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무상하게 윤회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무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무화론은 그냥 내가 없다가 아니라 제법 무화 오온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라서 그것들로 나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오온 자체를 뜯어보면 내 것이랄 게 없어서 내 것이랄 게 없는 채로 무상하게 변화하면서 또 나라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현상은 있지만 실체를 까보면 영원한 나는 없고 무상한 오온의 연기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에 집착해서 나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는 거예요 나라는 현상은 있고 실체를 따져보면 영원한 나는 없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화하는 나라는 현상은 있고 영원한 실체가 없는 나 그런 의미 정도의 무화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 정도 무화론은 여러분이 고부할 수가 없죠 아침에 생각이 나였나?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드는 감정이 난가? 조금 있으면 기억도 안 나요 뭐가 나지? 모르겠는데 난이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하는 중에 난이 있지만 나라는 현상은 있지만 따져보면 실체는 없는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부처님이 파초 같은 거예요 야자수 보면 나무 같아요 까보면요 잎만 있어요 심지가 없어요 이걸 부처님이 비유해 듭니다 불경에서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파초처럼 야자수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모여서 나무처럼 있는 거예요 꼭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까고 까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가 없어요 불변의 나라는 게 없다는 의미지 나라는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당신은 없어요 무화예요 그거 망상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부분적 자명이에요 따라서 내가 영원한 내가 있다고 믿는 거는 망상이 맞죠 영원한 내가 있다고 믿는 거는 망상이 맞지만 분명히 연기에 따라 나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없다고 부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단견이에요 부처님은 내가 없다는 걸 알아라 끝이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죠 부처님은 지혜를 끌어올려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동안 윤회해온 나를 다 인정하면서 이젠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사막을 닦아서 지혜를 끌어올려가지고 해결하라고 했지 곧장 무화 내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없는데 공부는 왜 해 그렇지 않아요? 나 무화라고? 그럼 나 막 살 거야 사실 내가 있는 줄 알고 되게 조심해서 살았어 그럼 이러면 이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견, 당견이 다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논리를 따르면요 잘못된 탐진치만 오히려 들끓게 돼요 상견이건 단견이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탐진치가 자라요 부처님은요 그거를 경계합니다 탐진치 자라는 쪽으로는 절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탐진치의 종자가 힘을 잃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화란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것도 상견, 단견 중에 하나입니다 변집견 중에 하나예요 사견,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 그럼 지금 인과부정이면요 윤회 부정도 여기 들어갑니다 윤회 부정도 사견이에요 불교에서는 사특한 견해입니다 그건 인과를 부정한 거거든요 인과는 무조건 윤회입니다 불교에서 인과라는 게 개금치견 개율에서 금하는 거에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율만 지키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견해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바울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이랑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율법만 지키면 해탈한다고? 개율만 지키면 해탈한다고? 그러니까 개율은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 지키면 해탈한다고? 이거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율은요 외적인 우리의 업을 통제하는 언행을 통제하는 것들이 주죠 그래서 뭔가 어떤 짓을 안 하면 해탈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재바달탈하고 부처님한테 나중에 배신 때렸죠 사촌 동생인데 아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촌 동생인데 가족 간에 동업하면 그런 일이 그래서 어느 날 재바달타가 아무래도 내가 더 나은 거예요 부처는 늙은 것 같고 나한테 물려달라고 그랬어요 부처가 너는 아니다 재바달타가 대단한 게 개율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고기 금지합시다 비건이었어요 그분이 고기 우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원이가 그랬어요 너나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해라 남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고기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제자들 끌고 나갔어요 몇백 명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교단이 분열돼 버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 그것도 배후에 왕이랑 결탁을 해요 권력자랑 왕이랑 결탁해서 강대국 왕이랑 당시에 너가 이제 교단은 종교는 너가 맡고 정치인 내가 맡아서 우리 둘이 잘 해보잖아 부처 이제 늙었으니까 너가 종단을 접수해라 응원해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는데요 재바달타가 근데 그런 거 보면 부처님 그런 개율로 해탈할 수 있다고 안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개율로 해탈할 수 있다고 본 데가 그 율법이 어디랑 비슷하냐면 자인하교랑 비슷해요 자인하교는요 지금 옷 안 입고 다니는 양반들이 있죠 인도에서 벌레도 밟으면 안 돼서요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 안에는 벌레가 자라고 있다고 보고 웅덩이 앞에 가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다큐 있어요 볼만해요 아저씨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러면 누군가 와서 자기도 그럼 자기 손을 쓰면 안 돼요 누가 와서 나무판자를 그 웅덩이에다 대줘야 돼요 그 위로 굴러가요 아니 굴러간대 걸어가요 볼만하죠 자인하교 율법이 철저하면요 이제 뻘짓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잠도 그러면 그런 관짝 하나만 한 데서 딱딱한 나무에 누워 자요 알몸으로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만 자도 한 달 이상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자요 그래서 자인하교의 율법이 엄격합니다 그 율법이랑 통해요 재발타가 주장한 율법이 그래서 그런 게 개금치견입니다 부처님은 개율에 집착하는 거죠 뭘 먹으면 뭘 안 먹으면 뭘 하면 뭘 안 하면 해탈한다는 주장 근데 그거 보면 제가 웃겼어요 그 웅덩이에다 판자 놓으면 판자에 깔려 죽지 않나 벌레가 보고 있으면 의문이 같은 논리라면 숨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상에 사는 동안 계속 민폐를 끼칠 거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사실 우리가 미생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도 민폐라면 그러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그럼 만약에 미생물은 되고 이건 안 된다면 기준이 또 필요한 거죠 복잡해져요 이야기가 개금치견 다음에 견치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는 게 견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번내 줄이면 탐진치 만의 보세요 줄이면요 탐진치 만의 견이고요 보세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죠 이 견해어 잘못은 들어가 보면 어리석음이에요 결국은 여기 의심이라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죠 이 오만함 이런 것도 탐욕이죠 그럼 탐진치만 남아요 탐진치만 남아요 탐진치를 좀 부풀린 겁니다 탐진치를 부풀려가지고 수행의 단계를 설명할 때 저렇게 여섯 열 가지 번내로 얘기를 하면 더 편하니까 부풀려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아무튼 능치 소치의 모든 수면에 있어서 아직 조복하고 담멸할 수가 없다 저것들을요 조복한다는 건 현행을 막는 거거든요 저 종자가 현행일 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터져 나올 때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담멸할 수 없다 그 종자를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없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조복은 그래서 풀이가 능치공 즉 아공이죠 이게 유식학에서는요 아공이 이겁니다 능치가 아고요 소치가 법이에요 이쪽이 견분이고요 이쪽은 상분이죠 그래서 유식학적으로 의식의 작용으로 견분 상분은 없을 수가 없어요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리는 것은 의식의 작용에서 필수 불가예요 다만 이거를 나라고 부르고 이거를 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이미 변개소집성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변개소집성이 아니라 이건 의타기성의 영역도 있다 이거 안 부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단순히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저걸 변개소집성이라는 얘기는 망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망상은 아니죠 아라고 법이라고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안 부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능치공 즉 인식주체의 공함인 아공과 소치공 인식 대상의 공함인 법공을 증득하지 못한 거다 이 아공은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아공하고는 다르다고요 지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와 법 유식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전변으로 견분과 성분이 생겼을 때 이 알아차려지는 쪽이 공하다는 주장이 아공이고 알아차려지는 것이 공하다는 법공이고 알아차리는 자가 공하다는 것은 아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왜? 서로 의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공한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의타기성에서 공을 얘기하더라도 승리의 무자성으로 공을 얘기하면 애초에 청정강명심에는 견분상분이라는 게 없죠 주객이 나눠지지 않은 세계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제한적 아공이 아니라 대승적 아공이라는 거죠 유식학적 관점에서의 아공 이제 이거 이제 대승에서 논해지는 아공 법공입니다 여기까지가 자량입니다 한 5분 쉬고요 가행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량위는 이제 미천 쌓는 단계입니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고 번뇌우 종자도 극복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만 선한 종자를 쌓아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뿌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